뭐냐? 네가 여길 왜 오냐? 와야지. 나랑 너랑 데이트 있다며. 거절하시죠. 수련이 이 왈패가 어디가 좋아 맞나요? 우리 이쯤에서 마무리하자. 여기서 더 나가면 그땐 발 못 빼. 뭐가 됐든 이따 거까지만 해. 책임지지 못할 짓은 하지 말라고. 전 후회하지 않고 사는 게 뻔쳐라. 저는 후회 안 해요. 사람 하나만 붙여봐라. 우리 아들놈. 그 양반 말 한마디 회사가 망하고 사람이 사라져버려. 우리 집 인자 어떡하냐? 자네 하나만 괜찮으면 그만이요? 어찌 이리 사람이 강술해. 어차피 갈 사람이잖아. 너 나만 떠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?